아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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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뭐하는 거야 난 지금 널 죽이고 있어 죽인다고? 죽이는 게 뭐야? 생명이 끝나거나 비유적으로는 어떤 존재나 산물의 기능이나 역할이 끝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뭘 별거 아니야 그래 안녕하세요 김플레이입니다 영상에 사용한 모든 소스들은 메쉬 AI를 사용해서 제작하는데요 메쉬 AI는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사용해서 3D 모델링을 제작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생성하면 모델링이 나옵니다 여러 결과물 중 마음에 드는 녀석을 선택해서 텍스처를 생성해줍니다 간단하죠? 이미지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여러 각도에서 찍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더 정밀한 3D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얻은 3D 모델은 리깅 섹션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모델에 리깅을 추가하고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과 블렌더 14D 같은 DCC 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블렌더, 유니티와의 연동 기능 덕분에 모델을 각 툴로 쉽게 불러올 수 있어요 파일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클릭으로 바로 작업할 수 있죠 커뮤니티 기반 자산 라이브러리도 매우 유용한데 여기서는 다양한 스타일과 테마에 맞는 고퀄리티 소재들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메쉬 AI를 사용해서 제작해봤는데요 모델링에서 애니메이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이 빠르고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50% 할인 혜택을 확인하고 바로 이용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